우리 레일라를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자 어서오시기 바랍니다. 이분이 바로 러시아 전자바이올린 리스트고 서울 펍스 오케스트라 상임 단원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자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거의 끝나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처지는데 자 좀 빨리 진행을 좀 할게요. 자 다시 한번 레일라에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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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진짜 멋지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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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nice vous natuurlijk 너희 d'oktonsa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FF